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밤하늘의 올해 가장 큰 보름달인 슈퍼몬이 떠오릅니다. 달이 가장 밝고 둥근 시각은 밤 8시 26분인데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예상돼 대부분 지역에서 선명하게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내구성을 높인 초박막형 전자피부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드론을 조종할 정도로 손가락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감지할 수 있고 표면이 손상돼도 정상 작동돼 다양한 분야의 응용이 기대됩니다. 상온 초전도 현상의 비밀을 풀 열쇠로 꼽히는 전자결정의 새로운 특성을 국내 연구진이 실험으로 입증해냈습니다. 그동안은 고체 속 전자들이 규칙적인 상태나 불규칙적인 상태 가운데 한 가지로만 존재한다고 여겨졌지만 전자의 일부만 규칙성을 갖는 새로운 상태가 발견됐습니다. 명품 브랜드 프라다와 미 우주기업 액시엄 스페이스가 함께 디자인한 우주복이 공개됐습니다. 내후년으로 예정된 나사의 달 유인 착륙 미션 아르테미스 3호 임무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올해 가장 큰 보름달이 오늘 떠오릅니다. 밤 8시 26분에 가장 크고 밝은 달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오늘 밤 올해 가장 크고 밝은 보름달이 뜹니다. 독도에서 오후 5시 18분, 충남 태안에서 5시 42분에 달이 떠오르고 전국 각지에서 다음 날 아침 7시 넘어서까지 달을 볼 수 있습니다. 달이 가장 밝고 둥근 시각은 밤 8시 26분입니다. 지난 2월 정월대보름에 뜬 올해 가장 작은 보름달에 비해서는 14% 더 크고 30% 더 밝을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달 크기가 달라지는 건 달이 지구 주위를 타원 궤도로 돌기 때문입니다. 가장 작은 보름달이 떴던 정월대보름에는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40만 5천 9백 킬로미터 정도였지만 오늘은 5만 킬로미터 가까이 줄어든 35만 7천 4백 킬로미터로 좁혀집니다. 슈퍼문은 육안으로는 큰 차이를 느끼기 힘들어 망원경을 이용하는 게 좋은데 국립과천과학관 등 다양한 곳에서 보름달 특별 관측회가 열립니다. 저녁에 행사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10월이고 해서 좀 쌀쌀할 수도 있고요. 와이드 안전, 특히 신발, 불 두른 신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니까 그런 거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 보름달은 올해의 세 번째 슈퍼문입니다.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운 근지점의 90% 이내 있는 보름달 또는 금음달을 슈퍼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리차드 노리라는 점성술사가 붙인 이름으로 천문학적 용어는 아닙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강원도 오대산의 단풍이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절정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단풍의 절정은 산 정상에서부터 80%가 물들었을 때를 말하는데 오대산은 지난 10월 8일 산의 20%가 단풍으로 물드는 첫 단풍이 시작돼 15일에는 산의 80%까지 단풍이 확대했습니다. 그 밖의 설악산은 10월 4일부터 치악산은 10월 11일부터 첫 단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후반에는 북한산 등 내륙의 산에서도 첫 단풍이 시작되겠고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서 절정에 달한 단풍을 감상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산림청이 지난해 발생한 산사태의 절반가량을 토사 유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은 산사태 발생 건수 차이에 관해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농경지와 도로 경사면에서 발생한 붕괴는 산 정상에서 붕괴하는 산사태와 달라 토사 유출로 분류했다며 임명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를 고려해 이같은 구분을 두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미애 의원은 산사태와 토사 유출을 구분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산림청이 산사태 피해를 줄여 산지관리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산림청은 지난해 임명 피해를 낸 산사태 발생 건수가 7건이라고 보고했지만 감사원을 13건, 행정안전부는 15건으로 집계해 축소 논란이 일었습니다. 공룡 발자국과 삼엽충 등 화석 2만여 점을 갖춘 전국 최초의 공립화석 박물관이 대구 달성의 문을 열었습니다. 주로 외국 화석을 전시하는 사립 박물관과 달리 국내 화석과 발굴의 역사 교육에 집중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대의 신비로움을 품은 화석 수백 점이 전시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단단한 조직이 없어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거미 화석은 단번에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공룡과 거북이 알까지 표면질감이 생성이 남은 화석을 직접 보며 고생물학자의 꿈을 키워봅니다. 대구 달성군이 전국 최초로 공립화석 박물관을 개관했습니다. 공룡 발자국부터 삼엽충, 암모나이트 등 각종 화석과 암석 2만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주로 해외 화석을 전시하는 사립박물관과 달리 공립의 취지를 살려 국내 화석 비중을 90%까지 늘렸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외국 화석들이 대부분 전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화석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러한 화석들이 일반인 분들에게는 많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가까운 국립대구과학관과 꿈나무과학관 등 각 기관이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저희가 교육을 중수점으로 한 어린이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하고 기획하고 있으니까 이 공간이 아마 우리 달성을 이끌어갈, 대구로 이끌어갈 꿈나무들의 미래의 산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단체 관람객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프라다가 미국 우주기업 액션 스페이스와 함께 디자인한 우주복이 공개됐습니다. CNN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달 착륙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3호 임무에 사용될 우주복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대부분 흰색인 우주복은 프라다의 상징인 빨간색 줄무늬와 함께 팔꿈치와 무릎에 회색 패치가 들어간 것이 특징입니다. CNN은 우주복이 열을 반사하는 소재로 만들어져 극도로 높은 온도와 달의 먼지로부터 우주인을 보호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우주비행사들이 우주복과 특수 제작된 부츠를 신고 하루 8시간 우주 유형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액시엄과 프라다는 각자의 의류 생산 노하우와 우주기술이 기능성과 스타일을 모두 잡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로켓 발사 획수 확대를 허가해주지 않은 캘리포니아주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을 보면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는 최근 연간 로켓 발사 횟수를 36회에서 50회로 늘려달라는 스페이스X 요청을 6대 4의 표결로 거부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번 결정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정치적 보복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 위원들은 민주당 소속인 주지사와 민주당이 다수인 주의회에서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머스크는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데 이어 트럼프 유세 무대에도 오르며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X가 유럽연합의 빅테크 갑질 방지법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16일 심층 조사를 벌인 결과 X를 디지털 시장법 적용 대상인 게이트키퍼 기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X는 자사가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기 위한 이용자 수와 매출 등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수 서비스 기업과 이용자를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출했고 집행위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집행위는 다만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해 중대 변화 발생 여부를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시장법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으로 애플 포함 7개 기업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됐습니다. 피부에 붙여 손가락 터치로 드론 등을 조종할 수 있는 고감도 촉각 전자 피부가 개발됐습니다. 기존과 달리 전기 배선을 센서 외곽에 깔아 센서 일부가 손상돼도 정상 작동할 만큼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유연하고 신축성이 좋은 전자 피부입니다. 전자 피부를 팔에 드론 뒤 글씨를 쓰자 대형 스크린 화면에 글씨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소형 드론 조종. 팔에 붙인 전자 피부를 꾹 누르자 드론이 서서히 위로 올라옵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살짝 움직이면 그대로 따라 움직이고 360도 회전도 척척 해냅니다. 전자 피부를 손으로 눌러 글씨를 쓰거나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건 고감도 촉각 센서 덕분입니다. 촉각 센서가 손가락 움직일 때 미세한 압력 변화로 생기는 전기 저항 차이를 읽어냅니다. 전도체에 기계적으로 변형이 발생하게 되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면서 저항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저항이 증가하는 것을 역산해서 다시 이만큼의 기계적 변형이 있었다를 알아내는 게 기본 원리이고요. 기존 촉각 전자 피부는 센서와 배선을 같은 부위에 넣어 물리적 손상이 취약하고 제작 공동도 복잡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고감도 촉각 전자 피부는 센서 일부가 찢겨도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센서 바깥 부위에 배선을 깔아 일부가 손상돼도 배선은 끊기지 않아 전체 시스템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배선이 바깥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에 이렇게 전도체가 파손이 되어 일부 파손이 되어도 저희가 이 배선을 통해서 전압 변화를 인지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팔에 둘러 누르르 방식으로 간편하게 사물을 조작할 수 있는 촉각 전자 피부.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로봇 조정이나 AR, VR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응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국내 연구팀이 전자와 전자를 묶어주는 전자결정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연세대학교 김근수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고체물질에서 전자들이 액체와 고체의 특징을 모두 가진 전자결정 조각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으로 밝혀냈습니다. 전자는 원자와 달리 규칙적 배열을 이루지 않지만 1963년 노벨 물리학생 수상자인 유진 위그너는 고체물질의 밀도가 낮아지면 전자들이 서로 밀어내며 규칙적으로 배열되는 전자결정을 형성할 거라는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전자결정 조각은 방사광 가속기와 흥린을 이용해 위그너의 이론을 실험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김근수 교수는 고온 초전도 현상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자와 전자를 묶어주는 힘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며 이번 실험으로 전자들이 국소적인 험화, 일정한 배열을 이룬다는 것을 알게 돼 향후 고온 초전도체나 초유체 현상의 비밀을 풀어낼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국대 동물병원이 국제수의 응급의학회로부터 동물병원 응급실 시설 레벨2 인증을 받았습니다. 건국대 동물병원의 이번 레벨2 인증 획득은 대학 부속 동물병원으로서는 미국 대학 외 전 세계에서 최초입니다. 건국대 동물병원 수의 응급 중환자 의학과에서는 반려동분이 응급 상황에서 내원하면 안정화 후 정밀검사 진행, 수혈과 수술을 동반한 특화 치료가 가능하며 지역 병원과의 연계는 물론 펫 앰뷸런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수의응급의학회는 장비와 인력 등을 평가해 자체 기준을 충족한 기관에 대해 총 3단계로 인증을 부여하는데 가장 높은 단계인 레벨1은 미국 내에서만 가능해 이번 건국대 동물병원의 레벨2 인증은 사실상 미국 외 지역의 동물병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인증입니다. 자동차 가속페달과 정지페달을 헷갈려내는 페달 5조작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급발진을 주장하지만 5조작으로 결론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사고의 40%는 고령자가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갑자기 속도를 내며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버립니다. 차를 빼는가 싶더니 지하주차장으로 돌진하고 주차하려다 속도를 내 앞차를 그대로 밀어버립니다. 모두 가속페달을 정지페달로 착각해낸 사고로 주차나 출차 중 빈도가 높았습니다. 특히 위 사례들의 운전자는 모두 70대였는데 실제로 이런 페달 5조작 사고에서 고령자 비중은 압도적입니다. 페달 5조작 사고는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평균 2천 건 정도인데 61살 이상 비중이 40%에 달합니다. 70살 이상은 운전면허 소지자의 6%에도 못 미쳤지만 사고 비중은 14%가 훌쩍 넘습니다. 사상자 14명을 낸 시청역 사고나 행인 2명을 숨지게 한 부산 해운대 사고처럼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연구소는 페달 5조작을 감지하고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하면 관련 사고를 60% 넘게 줄일 수 있다며 보급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런 장치가 장착돼 나오는 차종은 하나뿐이지만 일본은 신형 차량의 90%에 달합니다. YTN 이용훈입니다. 고령자 등 교통약자 통행이 잦은 서울 주요 지점 횡단보도의 파란불 신호시간이 최장 6초까지 늘어납니다. 서울시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고령자의 횡단보도 보행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교통약자 보호구역이 아닌 곳에도 보행 신호시간 연장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횡단보도 보행 신호시간은 1m당 1초,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 0.7m당 1초에 진입시간이 더해집니다. 시는 동별 고령자 인구 비율과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건수를 검토, 보행 신호시간 연장이 필요한 횡단보도 123곳을 선정했고 연말까지 보행시간 연장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는 또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고령자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신호시간 연장 대상지를 발굴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난폭운행과 법규 위반 등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끊이지 않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된 오토바이 번호판 개선 작업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해결책으로 거론됐던 전면 번호판은 일단 포기하고 대신 후면 번호판의 식별력을 키우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김기봉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차 사이나 갓길을 이리저리 내달리고 신호를 무시한 채 보행자들을 위협하는 오토바이들. 자기네들은 지나갈 수 있어서 휙 지나가는데 우리는 엄청 놀라거든요. 신호도 안 지키고 다니는 그런 오토바이도 많고 특히 젊은 애들, 택배 기사들 보니 뭐 오토바이가 유발하는 교통 문제는 날로 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2018년 이후 4년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륜차 등록 대수는 연평균 0.1%씩 줄었지만 교통사고 건수는 연평균 1.3%, 사상자수 2.8%, 법규 위반 건수는 무려 9.2%씩 늘었습니다. 오토바이 불법 운행의 효과적인 단속과 예방을 위해 정부 차원의 오랜 검토가 일단락됐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 자동차 같은 단속을 위해 검토된 전면 번호판. 하지만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부착 방안은 시행이 어렵게 된 모습입니다. 안전성과 실효성 등 몇 가지 녹록치 않은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전면에 번호판 거치대 부착이 쉽지 않은 데다 사고 시 번호판이 치명적인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무엇보다 번호판을 단다 해도 현재 교통단속 카메라로는 인식이 안 된다는 게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번호판이 아닌 상징적 의미의 전면 스티커 부착으로 대체하고 대신 후면 번호판의 식별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몇 가지 후보를 놓고 검토한 결과 현재 115mm인 번호판 높이를 150으로 늘리고 전국 단위 번호 체계로 단순화하며 글자 크기를 굵고 크게 키우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후면 촬영이 가능한 후방 단속 카메라가 태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이달 안에 후면 번호판 개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이후로의 공포, 내후년 3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인데 오토바이 교통 문화가 얼마나 개선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수험생들이 법적 대응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성이 훼손돼 재시험이 필요한 만큼 합격자 발표 전 시험 효력을 정지시키고 법원에서 무효 확인을 받겠다는 건데요. 지금까지 수험생과 학부모 등 50여 명이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입 수험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세대 수시논술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확인 결과 실제로 자연계열 응시자와 학부모 50여 명이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정 행위가 의심되는 만큼 재시험을 위해 합격자 발표 전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받아 입시 절차를 중단하고 이번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하려는 겁니다. 지금 훼손된 공정성을 회복하기엔 재시험밖에 없어 보인다고 판단이 돼서 학교가 기간이 돼서 합격자 발표를 해버리면 그 이후에는 되돌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소송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들은 법률 검토를 마치고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시험 무효 확인 소송도 제기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연세대는 입시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시험지 사진을 유출한 수험생 2명의 신원을 특정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인터넷에 시험 중 챗 DPT를 활용해 문제를 풀었다는 글을 올린 응시자 등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4명도 고발했습니다. 연세대는 또 논술 시험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된 정황이 있는지 밝혀달라며 경찰에 수사 의뢰서를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재시험은 없다고 거듭 밝혔던 연세대는 수사를 의뢰한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건 발생 4일 만에 입학처장 명의의 공식 사과문과 시험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5가지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지만 수험생들의 반발 속에 공정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경찰이 연세대 논술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현재 고발장을 넘겨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연세대 수시무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시험 1시간여 전에 문제지가 배부됐다 회수됐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연세대 측은 인터넷에 시험지와 문제지 사진을 게시한 응시생 2명 등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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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공급이 늘면서 수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어제 회의를 열고 이번 달 하순부터 배추와 무 출하량이 들고 다음 달부터는 가을 배추가 본격적으로 출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기상 악화 등으로 공급에 문제가 생길 것에 대비해 계약재배 물량과 정부 비축 물량을 활용해 출하량을 조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고춧가루와 마늘, 양파, 대파 등 양념 채소류는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천일염이나 새우젓, 멸치액젓 등 수산물은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열고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밤 8시 26분쯤 올해 가장 큰 보름달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국립과청과학관에서는 슈퍼문을 관측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름달 하면 김용택 시인의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가 생각이 나는데요. 지친 일상을 잠시나마 벗어나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함께 보름달을 감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